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상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같은 기쁨 주시네 황명한 해방 명란한 저 갈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밑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극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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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하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려놓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일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만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하는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마이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네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묻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계시록은 헬라어 표제로 얘기하면은 아포칼립시스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그 뜻은 벗겨내다 드러내다 개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벗겨내냐 무엇을 드러내냐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고자 원하셨던 말씀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는 사도 요한이다 오늘 1절은 얘기합니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어디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느냐 하면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활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말씀하였던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활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기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그 제목으로 갇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도미니안 로마의 황제가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가이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던 때인데 이처럼 사도 요한과 교회가 가이사에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숭배하고 경배하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핍박과 환란이 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그 일로 인하여 갇혀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을 2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 기록한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교회 오늘 1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서버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등 일곱 교회 보내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썼던 편지가 게시가 요한 게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썼냐는 거예요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게시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증언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이 요한 게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0편 1편 1절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요하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요하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오늘 사도 요한은 누가 복 있는 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4절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실리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오신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Jesus Christ is the same as yesterday, today and forever 과거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그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 우리를 택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던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일곱 교회를 향하여 이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모든 것들을 개시하고 있는가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하여 교회가 어떠한 각오와 다짐과 마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개시를 주셨던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일곱 금촛대 사이 속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촛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찬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 말세가 되고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활란과 핏밭과 박계가 극심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빛의 역할입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셨던 것은 이 빛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지만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냐고 어둠 속에 그하는 그들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심판에 이르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그 개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귀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각오와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불렀던 찬성의 가사처럼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봉해졌던 입을 열어 이 복음을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 우리를 주의에 전해 불러주시고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찐대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우둔한 저희들이오니 아버지요 우리에게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이 팬데믹 같은 여러 가지 힘든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때에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저희들 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운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에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알아새기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복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먼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가 정말 하나님의 개시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 한평생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그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손주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일터 속에서 마음껏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내게 하시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전과 같지 않냐지만은 주님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또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또한 멕시코 육가탄 이사말갓기 틀꿈 스틸베치아프라이드 깔맨 또 세계 방방곡곡의 주의 복음 전하는 성교사님들 천도자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개시를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아버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힘들어져 갑니다 뭐가 뭔지 알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힘들고 방황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요 위정자들이 또 한국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해보가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조국 또 이 미국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레이버데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각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쳐있는 심령들 또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신 기쁨이 또 평강이 또 위로와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이 우리에게 있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고 육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회복이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 또 병실에 있는 이들 또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평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쥐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병마가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들을 세워주시고 다시금 전보다도 더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남녀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종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행 중에 이제 돌아오는 우리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운전대를 지켜주시옵시고 평안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한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